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구에서 족발에 소주 한잔 하려구요 족발 좀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일주일이 마세요 왜 나왔어? 홍국아 왜 나왔어? 왜 나왔어? 추운데 그러나 시골은 다 좋은데 밤에 좀 무서워요 밤에 으스스해서 무섭고 여기 야생동물들도 꽤 많거든요 그게 좀 무섭긴 해요 그래요 나는 왜 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빙판에 넘어주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인삼주 담당은 인삼주 좀 먹을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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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, 백김치도 괜찮다. 엄청 매콤하네요. 이게 전부 다 해서 36,000원. 와, 비싸죠. 이런 걸 먹으려면 돈을 엄청 열심히 벌어야 돼, 그죠? 저는 족발도 상추 쌈 해먹는 게 맛있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그냥 나 쌈 싫어, 그냥 새우젓에만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쌈 싸먹는 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도 새우젓만 딱 찍어서 돼지는 버릴 게 없어요, 그죠? 자, 한 입 드세요. 아, 이게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.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으니까 딱 좋네. 일반 족발보다 불족발이 좀 더 매콤한데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. 음- 집료들은 남편분에enda 쓰는데 그러면 엄청 맛있잖아요. 내가 잡았다. 새우도 딱 찍어서 올리고 부추 올리고 쌈장 살짝 얹은 다음에 김치 올리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구요 족발 하나에 이런 김치나 백김치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만 드시는 분들 맛은 이게 제일 깔끔하네요 맛은 이게 제일 깔끔하네요 살은 없고 뼈만 있는데 이걸 넣어주셨네 양념을 먹으라고 너무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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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야, 맛있겠다. 손으로 만들어져서 Ven. 계란핀!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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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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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니 너무 좋다 껍질이 맛있어서 볶아줍니다 고추 고추 볶아줌비 계란 치즈 볶아줌 불닭 곁 새우 2.5 오늘 족발이 너무 땡겨서 족발 포장료와서 집에서 술도 한잔하고 먹었는데 달큰하니 기분 좋게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족발을 먹고 싶어도 족발이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족발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족발이 식어서 더 퍽퍽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번에 내가 삶은 족발 진짜 맛있었는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재밌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